뒤로가서 사람 없는 데다 너무 천천히 빼니까 그래 좀 빨리 빼야 돼 그러다 너가 친다 알겠어? 이렇게요? 저기에다 넣어 하얀색에다 이제 내꺼 반대로 여기 내꺼 있어요 자 이건 비키고요 안 들어가 여기 통리가 여기 통리가 여기 통리가 여기 통리가 여기 통리가 여기가 이렇게 넣어야지 어떻게 어디 넣어요? 이걸 여기 넣어요? 이걸 여기 넣어요? 어? 어디 있어야 돼요? 아 여기 통리가 있다 근데 이걸 먼저 끼워야지 이렇게 하면 딱 돌아가네 응 맞아 이걸 어디로 끼우는거에요? 응 이걸 어디로 끼우는거에요? 됐어 그렇게 돌려 이제 여기를 잡고 그렇지 알겠어? 네 잘 돌려 엄청 뜨게 내꺼 같아 이거 잡고 빠질거 같은데? 안 빠져 밑에 있게 잡고 반대로 땡겨야지 반대로 일단 한번 해봐 연수 이렇게 끼우고 한번 해봐 이렇게? 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걸려? 왜? 왜? 안 걸려? 됐잖아 이렇게 되면 걸린거야 이제 뭘 끼워야지 그걸 먼저 끼우고 끼워야지 봄아 이걸 먼저 끼우고 펑이가 너무 끼웠나? 됐어 안 돼 그걸 빼 이제 잡아 빼는거라니까 됐어 이제 그걸 잡아 빼 그래야 펑이가 도니까 아니 그걸 자꾸 하지 말고 손잡이를 잡아 손잡이를 이걸 이걸 이게 자꾸 빼주려구요 흔들한데 아빠가 진짜 사랑해 왜? 아빠가 펑이 닮은가 한번 해봐 저 넓은 데로 가서 어딜 왜? 때랑 거쳐야 되나? 한번 해봐 이제 먼저 어디 있지? 오 봄이는 이제 터득했어 어딜 잡는데요? 여기가 손잡이잖아 여기가 이게 어떻게 안 빠진다니까 여기 손잡이를 잡아 그걸 돌려서 딱 채우고 이렇게 아빠가 채우는 거 해주세요 이거 안 빠지죠 아 뭐야 터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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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이제 뒤로 돌아 안 보여 세마 해봐 거기서 터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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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득